정영식의 서브 상당히 부담스러워구요 그래서 화를 찔러야 돼요 자 이번에는 네트 걸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포인트 쪽을 공략하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자 지금도 아 지금도 좋았어요 같이 걸리고 맙니다 박찬혁 아쉬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영식이 다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 포인트 더 정영식 두망 푸쉬를 지금 해주는 요즘 탁구 추세입니다 그걸 또 견뎌내야만 그런 일을 얻을 수 있죠 그럼요 무저 첫 승부가 계속 이어지는 첫 번째 게임 네트 걸리는 정영식 정영식의 서버 게이스 서버 맞받아졌습니다 다시 앞서갑니다 7대 6 정영식의 서버 굉장히 조수와 좋아요 자 이번엔 나그리스 증권의 선수들이 보였고요 박찬혁의 서버 이어갑니다 자 랠리가 조금 있었는데 게임 포인트 정영식 찬스 볼 놓치지 않으면서 받거든요 네 정영식 선수 백핸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서버 득점 자 또 걸리고 만 정영식 선수 파인드 탑스피에 걸렸어요 정영식의 서버 두 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자 잘 버텼는데 돌아놓고 그쪽을 지벽에 공략을 했습니다 네네 두 선수가 또 같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자 직선에 이어여 자 이번엔 박찬혁 선수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길었어요 아까도 그 서버와 리시브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3홀에서 정영식의 서버입니다 정영식의 공세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정영식 선수가 백사디로 공격을 많이 하네요 집요하게 그쪽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잖아요 자 살짝 떴는데 포인트 플릭은 꼭 왔습니다 태마드 이후에 박찬혁이 서브로 재게 됩니다 아 정영식이 여기서 힘을 내야 되는 박찬혁 서브가 넷 아 있지 역전도 좋고 아니면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펴야죠 아 좋아요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혁 아 서버 득점 정영식 자 포인트를 잘했네요 잘해주네요 정영식 선수 9대6입니다 자 박찬혁이 견뎌내지 못한 손은 뒤에서 역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네 자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상당히 이번 시즌은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찬혁이 다시 정영식 3구로 깔끔하게 정영식 선수 정영식 선수 정영식 선수 정영식 선수 정영식 선수 정영식 선수